돌아 자, 다시 시작합니다 자, 다시 나가야 되죠 응? 대단하다 어후, 또 내일 수고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1시까지만 할거니까 빨리 마천 가고 있다면서 찾다가 할게요 네 뭐니? 못 들었어요 1시까지만 한다고 쉬는 타임, 쉬는 타임, 쉬는 타임 언제까지? 언제까지? 1시 1시 언제까지 쉬는 타임인데요? 몰라요? 어? 그거는 얘기 안 해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한 몇 분 정도 필요하신가요? 몇 분 쉬고 싶으신데요? 30분 무 하하하 하나님 네 오 어렵네 호 뭐 나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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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